안녕하세요. 인지나의 모니펜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찌찌하다에 대해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찌찌하다, 아이와 어이,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까요? 먼저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처럼 가지고 정말 찌찌하게, 찌찌하게 지내?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어이로 표현된 찌찌하다입니다. 찌찌하다는 형평사로 적거나 하찮아서 시시하고 신통치 않다 또는 사람이 잘고 인택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아이로 표현된 찌찌하다는 어이로 사용된 찌찌하다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